일본의 독도 야욕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꼼수를 부렸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선수단을 관리하는 대한체육회도 즉시 대응을 했습니다. 전 국무총리도 항의에 참여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데 도쿄 조직위원회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가토 장관은 원론적인 대응으로 또 키에 갑니다. 푸른 집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림픽 참가는 KOC가 결정하지만 결정을 혼자는 못 내립니다. 문체부와 협의, 문체부는 푸른 집의 지침을 받는데 그 집은 잠수 중이고 피해는 선수들 몫이죠. 독도 주권 수호를 원하는 국민들이 앞장섭니다. 보이콧 하자는 성원 참여자는 급히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외 반대 운동으로 궁지에 몰린 힘없는 스가 정권 아사히 신문조차 중지를 요구하는 저주받은 올림픽 일본 국민들 결집력은 이미 다 바닥났고 올림픽은 물론 카타르 월드컵 예선도 불참을 선언한 북한 체제의 우월성 과실을 잘 이용하면서 공산국답게 결정도 빠릅니다. 우길기와 독도 야욕은 절대 버리지 않을 국가임을 보여준 사건을 보면 런던 올림픽 박종호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가 기억납니다. 박종호 선수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게 쾌감을 주었죠. 일본의 독도 야욕을 잠재우기 좋은 이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문체부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